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초기에는 남녀 모두 욕구는 강하지만 행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자는 그들의 자극에 경험하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으로만 만족할 뿐입니다. 이러다 보면 여성들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아지고 남자가 여러 가지 스킬을 쓰게 되면서 여자의 만족도는 커지며 절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의 도킹에서 무엇보다 애무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수도 없이 시도하지만 본 게임인 피스톤 운동의 강약 조절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킹이 시작되고 자기 행위에만 열중하다 보니 테크닉 개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킹에서의 최종 목표는 왕복 운동으로 인해 자극을 최대치로 올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모든 쾌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도킹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즐거움을 얻고 남성들도 어떻게 여성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줘야 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은 도킹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내시들해진 남자친구 혹은 남편 불륜남에게 하나씩 알려주면서 서로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고수의 도킹 기술 5가지 중 1점 토킹의 타이밍 여러분 아직 여자의 꼬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무작정 돌진한다면 꽉 차오르는 충만감보다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전의를 통해서 여자의 몸이 열리고 자신의 여의봉이 단단해졌다고 해서 그냥 들이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기의 여의봉을 잡고 여자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드럽게 들어가 줘야 합니다. 차라리 여자에게 직접 들어오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꽃이 반으로 입장했다며 입장했다고 해서 바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여성의 꽃이 반으로 들어갔다면 1점 분 정도는 그냥 포옹만 한 채 간장게장 담듯 푹 담가 놓으세요. 그 시간은 여자의 몸을 기대감으로 가득 채우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자의 성감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2점 애태우기 쾌감을 높이는 기술은 시작 전에 애를 태우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자 여의봉과 여자의 꽃이 풀 밀착될 정도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깊게 들어오기를 요구하기 전에 남자는 자신의 여의봉 끝 부분만을 잡고 꽃이 빗구를 살짝살짝 휘젓듯이 터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자는 다음에 올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그 과정에서 여성이 옹달샘이 축축해질 것입니다. 여자의 기대감이 최고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살짝 허리를 들어 올리게 되는데 이 행동은 여자가 이제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자가 제대로 들어오게 하려고 몸을 앞뒤로 틀면 이때가 바로 깊이 돌진할 찬스입니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소 강하게 들어간 후 세 번은 얇게 한 번은 깊은 테크닉을 구사하면 두 사람 모두 한껏 달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 같은 고소들은 337박수, 세마치장단, 여러가지 장단으로 을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이기 때문에 약약약강, 약약약강, 약약약강 이 기술을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주와임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와임마저 워루 머는 기회 운용을 잘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는 뜻으로 일정한 정도나 수준을 넘어 도가 지나치다는 말이다. 참점, 완급조절 여자가 오선생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완급조절을 해야 합니다. 처음 나올 때 그리고 마무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아, 도킹할 때 저희 같은 고수들은 특히 중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빨리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체력도 무한정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한데 강, 강강, 강강강 이렇게 무조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덩덩덕쿵덕 이렇게 세마취장단 등으로 일정한 리듬이 반복되어야 자극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관계를 마라톤에 비유할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서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다만 리듬감은 일정하게 따라서 솔직히 중반까지는 발사할 때와 같은 격렬한 운동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허리를 돌려가며 여성의 꼬칩 안쪽 구석구석 빠짐없이 자극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휘저어보고 인사해보며 전체를 자극하기 위해서 천천히 크게 움직이는 편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자가 평소에 느끼지 못한 곳까지 몸 안에서 광범위한 마찰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들은 깊숙이 빡 들어가야만 여자의 쾌감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한 압박은 여자의 쾌감을 낮추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가볍게 구석구석 터치될 때 여자는 살짝 모자란 듯한 쾌감을 느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4. 애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남자는 일단 들어가면 본인 운동에만 신경 써서 애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킹 초보인 여러분들의 손은 갈 길을 잃어 어디를 어떻게 해줘야 할지 잘 모를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애무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하고 있는 자세에서 가장 가깝고 손쉬운 여자의 샤감대를 손이나 입으로 터치해주면 됩니다. 여자가 스스로 자기 몸을 만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남자가 꼬무룩해지지 않게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서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테크닉이나 경험이 부족한 연인이나 부부들 중에서는 이 터치를 잘못해서 갑자기 흥분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인 도킹 중 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도킹 중에 무을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습니다. 한껏 달아올라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여자가 하는 도중 확 가라앉고 샘이 말라버린 경우가 있다면 남자가 여자의 어떤 곳을 잘못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왜 싫은지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다면 맛있는 거 사주면서 프레쉬 두 병 정도 먹인 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5점 스팟 자극 후 주도권 주기 스팟을 자극하게 밀착하면 여자에게 주도권을 줘야 합니다. 여자의 몸 속 그곳을 꼭지점으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회전하며 자극을 시켜야 합니다. 정상읍에서 꼬집 안의 자극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조금 더 느끼는 곳을 더욱 강력하게 공략하면 됩니다. 이제 그녀가 절정을 맛보기 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느끼기 직전 남자를 있는 힘껏 껴안으면서 자신의 몸과 밀착시키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능적으로 쾌감을 더욱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미리 알아서 해주거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도와준다며 더 열심히 운동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자의 움직임에 맡겨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대부분은 여자가 알아서 오선생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보통은 밀착된 상태에서는 남자가 잠시 그대로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나한테 맡겨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상 흡회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도 다른 어떤 자세보다 밀착면이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고수들에 치는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도킹의 타이밍 2. 애태우기 3. 완급조절 4. 애물을 멈추지 마라 5. 스폿 자극과 주도권 주기 내 여자 만족시키며 어? 치기 절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여자가 느꼈다는 신호를 보내면 이제는 마음껏 발사를 하면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해줘야 하는 역할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는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시원하게 발사하고 나면 남자나 여자나 서로에게 최고다라고 찬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뿌듯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을친 후 여자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후 역시 소장 오빤 다른 남자랑 달라 자 오늘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자에게 질투심을 유발 하려는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일반적인 남자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자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낮고 범위는 넓으며 대부분의 남녀 사이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고 여성은 그것을 수락할지를 선택하는 구도를 보입니다. 그러한 남자의 심리와 입장을 감안했을 때 관심 단계 썸 단계에서 여자 앞에서 의도적 반복적으로 다른 여자 이야기를 하거나 친한 모습 등을 보여주어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서 B라는 회사에 칭찬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관심 단계 썸 단계에서 여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적극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간절한 마음 허세 자기용보 자기피알 등의 심리에 의도적으로 여성의 질투심을 이끌어 내더라도 그것은 일시적 일회성일 때가 대부분이고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자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며 적어도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남자일수록 주로 선택하는 방법은 정중하고 꾸준한 모습으로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보여주며 여성의 신뢰감을 얻어서 상대방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관심단계 썸단계에서 여성은 남자의 마음이 진심인지를 살피는데 큰 중점을 둘 때가 많고 연애를 시작하는 선택권 자체가 여성에게 몰려 있는 구도가 많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실망, 의심,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내포할 때가 많으며 그 감정들은 신뢰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무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에게 실망, 의심, 분노 등의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으려 하고 성실하고 정중한 태도로 신뢰감을 얻으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관심단계 썸단계에서 비의도적 일시적으로 질투를 유발하는 남자의 모습조차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의 진심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고 큰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분노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 처럼 큰 리스크로 만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입장에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일수록 진심일수록 소중할게 생각할수록 좋은 남자일수록 정중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 연애 단계에서 남녀를 떠나 상대방에게 의도적 반복적으로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낮은 자존감이고 그 이유는 질투라는 감정의 바탕에는 비교심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이 남녀 사이에 연애에 적용이 될 때는 자신이 버림받거나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존재감의 약화 위기감이 질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녀를 떠나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상태일 때는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너그럽고 유연하게 넘어가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크고 넓게 정정당당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걸고 넘어지며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몽졸하고 비열한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내면의 존재감의 약화, 위기감을 자신이 다른 이성에게도 인기 있는 존재라는 자기과시 즉, 질투 유발의 방식으로 낮은 자존감을 감추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인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애하기 전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건강, 심리상태, 스트레스, 컨디션, 인간관계, 사건, 사고, 주변 상황, 진로 문제, 학업, 업무 등과 같은 과거의 불행, 현재의 불편과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의 영향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경우일 때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판단과 대처가 중요합니다. 3. 지배력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낮은 자존감과도 크게 관련 있고 과도한 자기의 성향을 가진 나르시스트와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대체로 자존감은 낮고 자기에는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자신을 돋보이게 할 존재, 자신을 만족시킬 존재, 자신의 내면에 근본적으로 퍼져 있는 이기심, 공허감을 채워줄 존재가 필요하며 그 존재가 바로 연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연인은 사랑할 목적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텅빈 내면을 채워줄 수단이자 도구이며 연인은 자신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쟁 상대를 부려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달리면 적당히 달리지만 비슷한 실력의 경쟁 상대, 즉, 러닝메이트를 묻어주면 더 힘껏 달리는 효과를 내는 것과 같으며 다른 예를 들자면 독재국가에서 독재자가 부하들에게 충성 경쟁을 시켜서 충성심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이용하다가 구실을 만들어서 숙청해버리는 패턴으로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걱정 등의 감정을 활용해서 권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듯이 그러한 방법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적용시키고 연인의 질투심을 동해서 자신에게 더욱 노력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휘두를 수 있는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넷, 반발심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어렸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경험으로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좋은 장난감이 있다고 자랑하면 우리 집에도 있거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경우는 여성은 남자에 비해 이성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높고 범위는 좁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는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 안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남자 앞에서 다른 남자 이야기나 하지만 썸남이나 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은 건 비밀 다른 남자와 친한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썸을 타고 있거나 사귀고 있는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는 이야기고 기분 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발심으로 이어지고 나도 있다는 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다른 남자 이야기를 안 하거나 다른 남자와 친한 모습을 안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질투라는 심리의 이면에는 낮은 자존감, 비교, 의심, 분노, 불안,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방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비교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고 의심은 남녀 사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교를 병들고 지치게 만들며 분노는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소중한 사이를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고 불안, 걱정, 두려움은 연인 사이의 밝은 미래에 대한 회망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며 상대방을 신뢰하려 하고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며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거나 의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합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